자 우리 피앙새님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. 자 이렇게 예술적으로 진열을 한 거는 캡틴 성민입니다. 살짝 들어보실래요? 잡채도 찍게? 그래야 고마운지를 알지. 와 이거 완전 장사야. 잔치다 잔치 이거 와.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뭐 세상에. 세상에 잡채도 이렇게 많아. 세상에 세상에. 박스로 박스로 하나 해 박스로. 아 야 스푼이 보통 큰 게 아니네. 이거 어떻게. 사람 수감해진대. 이야. 그 가만히 하고 형들이. 세상에. 대단하다 대단해. 자 우리 피앙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네요. 행복한. 캡틴 성민님 피앙새님 오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음식 섭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